힘든 코로나 시대, 경남 도민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KBS 창원 방송총국은 개국 80주년을 맞아 코로나에 지친 마음을 위로하는 행복 특강을 마련합니다. 2월 15일 화요일, 팝 칼럼니스트 김태훈의 코로나 시대 불안 극복을 위한 행복 솔루션. 2월 16일 수요일, 아주대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의 균형 잡힌 삶을 찾아가는 행복의 심리학. KBS 창원 유튜브 채널과 KBS 제1라디오를 통해 비대면으로 열리는 행복 특강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